이번에는 시스템에 의한 연속 드라이브 열어놓고 그렇지 랜덤에 랜덤 어깨 펴고 열어고 어깨 열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절대 서두르지 말고 오른쪽 었 상태에서 임팩트 해주면 돼 그렇지 미안 미안 그렇지 스윙 다시 빅적 나이스 빼고 그렇지 더 뒤에서 약간 앞에서 잡았어 맞는 순간 이 상태로 어깨 허리 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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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잘 붙이고 있자 스윙 다시 달리고 그렇지 조금씩 빨라 조금 더 이렇게 스윙 첫 번째가 바운드가 대놓고 하자 두 바운드 일어난다면 백스윙 그렇지 그렇지 힘들어도 자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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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스윙 이렇게 사선으로 완전히 오른쪽 었을게요 열어놓은 다음에 부드럽게 뛰어 뛰어 그렇지 다시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뺐어 옆으로 뛰어야지 오른쪽 엉끼를 항상 열어놓고 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다시 달려 달려 그렇지 달려 그렇지 달리고 이렇게 돼야 돼 달려들만 이런 상태 그래야 안도록 어깨가 어깨가 열린 상태에서 그렇지 나이스 힘들어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뺐어 달려 백핸드 할 때도 눌러준 상태에서 눌러준 상태에서 나오지 말고 스윙 빼 열려 그렇지 열리고 멋있게 마지막 그렇지 스윙 뺐어 왜 안 돼 스윙하고 뺐어 그만하자 됐어 훔 지수 잘 ку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